안녕하세요. 에리머예요. 오늘은 치킨 에그 샌드위치입니다. 닭고기를 얇게 졸려서 간장, 설탕, 콜라에 재워 졸이고 두툼한 통식빵 안에 넣어줄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그 이에 우유를 섞은 계란을 부드럽게 익혀서 올려줄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다음은 연유를 살짝, 첫사랑의 신장처럼 위장에 고동치는 레시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쉽게 만나는 햄이나 베이컨을 넣어주는 최인점의 에그 샌드위치도 맛있지만 햄과 베이컨 대신 양념 레시갈비나 닭고기가 들어가면 맛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시작된 치킨 에그 샌드위치 함께 만들어 볼까요?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재료를 볼까요? 볶아주면 달달해지는 양파, 반개는 채썰어주세요. 3개의 슈퍼푸드 챔피언, 양배추도 채썰어 준비해주세요. 닭고기는 얇게 썰어줍니다. 준비된 닭고기를 맛있게 양념해 보겠습니다. 설탕, 간장, 말술, 마늘, 콜소스 잘 버무려주세요. 아하 또 깜빡했네요. 생강가루 톡톡, 후추 샌드위치에 들어갈 닭고기와 채소를 볶아줄게요. 기름, 살짝 닭고기, 투하 콜라 고기가 익었으면 양배추와 양파를 넣어주세요. 생불에 파이어 이대로 밥 위에 얹어먹으면 치킨 돋밥 이대로 빵이 놓으면 치킨, 에그 샌드위치입니다. 국물이 졸으면 그릇에 담아주세요. 동네 파리에서 사온 통식빵을 썰어줄게요. 두툼하게 빵은 절반을 자르고 끝부분은 남겨둡니다. 살이 찐다고 탄수화물을 피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적당히 드시면 탄수화물은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빵을 구워볼까요? 빵을 구워볼까요? 고소하게 버터도 추가해주세요. 거의 다 왔어요. 계란 스크램블을 해줍니다. 소금, 초코, 우유 잘 풀어주세요. 버터를 녹이고 계란 투하 잘 저어서 불을 꺼주세요. 완전히 익히시면 안 돼요. 칠리 소스입니다. 빵에 발라줄게요. 입을 벌리시오. 볶아둔 닭고기와 채소를 가득 넣어주세요. 위에 머스타드, 마요네즈, 스크램블, 파슬리, 스크램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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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슬리, 스크램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 더 머스타드, 마요네즈, 스크램블, 스크램블, 파슬리, 파슬리 가루, 스크램블 맛있겠죠? 스크램블 저의 소중한 시청자여러분들 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입에 맛이 정말 퍽퍽하네요 생각보다 정말 맛있습니다 단짠 양념에 양배추랑 양파의 달달한 식감이 닭고기의 식감을 감싸주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맛있다 고기 심해 하신대 계란은 부드러워 제대로 한 번 더 이거 영상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진짜 미안할 정도예요 이 맛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고민되네 이거 그리고 버터에 살짝 구운 빵도 한 번 단단히 하네요 와 이거 정말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데 타먹는 것이 왜 없는거니 맛있다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꼭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해리모였습니다 안녕 안녕